보여요? 와 이거 진짜 맛있네?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마라 롱샤를 먹어볼건데요 마라 소스에다가 과제를 볶아서 마라 롱샤라고 합니다 완전 매콤하겠죠? 구독! 좋아요!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먼저 예쁘 오 VALX VALX 랍스타발 긴 랍스타 발처럼 생겼어요 보여요? 이렇게 생겼어요 så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는 이렇게 말렸습니다 뒤에 머리를 이렇게 떼고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엄청 고소해요 두 손으로 꼭 옆에 너무 맛있겠죠 작아서 너무 소중해 안에 내장 오 와 맛있다 뭐야 여러분 말도 안 먹어볼까 음 음 음 괜찮은데 이게 이 집게가 더 맛있어요 와 와 우와 와 뭐야 여러분? 행복하고만 땅콩맛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강추 더 고소해요 완전 강추 더 고소해요 와 와 와 오징어 행복하다 바삭바삭 와 됐다 됐다 너무 맛있어 마라롱샤가 매울줄 알고 땅콩소스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안 매워가지고 이거를 많이 먹지 못했네요 나머지는 한번에 다 살을 발라가지고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살을 발라왔어요 소스가 진짜 맛있어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비벼 먹으니까 또 다른 신세계입니다 너무 고소하고 더 고소해요 이번에는 이거를 살들을 다 넣어서 내가 먹으니까 오 오 오 오 오 축잘 오 오 오 새콤달콤 와 혓바닥이 살짝 마해요 얼얼한 느낌? 오 얼얼해 계란 마지막 한입 짠! 이렇게 오늘은 마라 롱샤를 먹어봤습니다 껍질을 밟는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맛은 최고 최고 이 소스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으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,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